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드라마 무풍지대 검은 휘바람에서 해동검더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탤런트 나한일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경험과 끔찍한 마귀가 자신의 욕심 곁에 서서 접근을 못하게 막는 모습을 본 놀란 간증입니다. 장노님은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의 신앙을 보며 성장한 나였지만 한때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와 탄탄하게 단련된 체격만 믿고 겁없이 천방지축으로 설치며 운동한답시고 3년씩 자리에서 생활하기까지 했으니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겠습니까?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국에 들어가 성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직원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어슬렁거리며 9층까지 걸어 올라가 예배가 끝날 때쯤 얼굴을 빠끔히 내밀었고 365일 매일 밤 술을 먹었습니다. 그 술 버릇을 확 고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판으로 촬영을 가서 호텔에 둔 후 TV를 보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서도 나의 몸이 서서히 굳어지며 숨이 멈춰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나톤 나라라 호텔방 안에다 에어컨을 최대치로 틀어놓았는데 그만 그 바람으로 인해 질식사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막혀오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인가 침대에 죽어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의 베트릭 스웨이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하얀 빛줄기가 바닥을 향해 내리비쳤는데 나는 왠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문득 저 빛을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 건데 싶었고 갈 때 가더라도 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있는 소파 바로 옆에 끌러놓은 십자가 목걸이를 짚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의 욕심 곁엔 보기에도 끔찍한 마귀의 형상들이 우글거리며 나의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놀란 나는 평소에 훈련된 날렵한 동작으로 마귀의 손을 피해 간신히 십자가 목걸이를 손에 쥐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마구 흔들자 마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나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눈을 떴을 땐 목걸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는 불어놓은 목걸이였는데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너무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저 한동안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제정신으로 안 볼 테니까요. 하나님의 나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재촉하시는구나. 깨달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느냐는 이야기만 들리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하곤 한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라니까요. 지금까지 탤런트 나한일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셨습니다.